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도 지은제가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을 못하면 청와대에 근무했던 20여 명이 감옥한다. 이런 말을 했나?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양향자 의원, 무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하라 하고 압박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안 되면 청와대에서도 20명 정도가 감옥에 간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감옥에 가거나 죽는다. 이러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은제가 많다는 것이고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조정한다거나 검찰개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포장지이고, 안의 내용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처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권을 뺏는다 하는 것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니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까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다. 양심적으로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의 공립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해버릴까? 이 말엔 사람이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수사력이 떨어질까 봐 떨어질까? 그래서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은밀하고 내민한 것까지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 모르겠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도 이걸 보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검찰보다는 확실히 잘 모르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경찰 조직을 낮춰보고 있는 이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체 이 정권 5년간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기를 해 잃었는가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에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로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고 그리고 선거공작을 만들어주면서 군사작전하듯이 선거공작을 피웠습니다. 그 다른 후보 바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원하라고 하는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의 8개 부서와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지시를 받거나 또는 청탁을 받거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범죄 용의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나중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황원하에게 역전표를 당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작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 또 비서관이 13명이나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른 비서관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송철호를 당선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문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이 지시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문재인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 이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가 조작이 됐습니다. 장관은 공무원들에게 너 죽을래라고 급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이 원전을 당장 멈추지 말고 원안위에서 조사가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니까 너 죽을래? 나더러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백운규였습니다.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 은폐, 또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에 산잡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듯이 문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자들만 구속이 됐고 주범격인 문재인은 이번에도 수사를 피했습니다. 법원 재판도 계속 줄줄 늘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해가면서 공공기관장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문재인이 봐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문재인은 또 이 수사를 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습니다. 캐비닛 안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수두룩하도록 합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부처, 교육부, 기재부 등등 해서 여러 부처의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면 줄줄이 엮여올 것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대장동 비리, 권순일 전 재판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건도 지금 수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나 검찰 수사가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렸고 또 인사를 통해서 친정권 검사를 앉혀놓으니까 수사를 뭉개거나 피하거나 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의 비리는 지금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고마줄기처럼 자꾸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입니다. 주로 처럼에 소속되어 있는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받거나 받았거나 또는 앞으로 대상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적으로 수사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강욱도 조국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받은 상태고 거기다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가 되어 있는 사태여서 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황운하도 울산사건대 야당 후보 불법 조사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런 범죄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 하고 급박하고 있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당의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눈만껌 벗검하면서 이런 처럼회 또는 초선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각 의원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잘못됐다 하고 말하자면 고해 성사하듯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권성동 당대표에게 권성동 당대표에게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것 좀 막아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을 좀 막아달라 자기들이 말 못하니까 상대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니까 그 안에 의사구조나 이런 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민주이란 말도 또 그리고 자유란 말도 선진국이란 말도 너무나 무색하다. 지원자가 얼마나 많길래 이 검수완박을 못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20명 감옥한다. 자 20명이 아니라 한 200명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합치면 2, 300명 족히 넘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법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출발 때부터 그걸 배퇴하고 있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적폐몰이를 하면서 전지 대통령 두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 그 과정에 거의 대부분 불법행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자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죽는다 했는데 막상 바뀌고 보니까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그리고 정의의 심판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